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제조업이 흔들리고 있습니다. 풀어야 할 수치가 많은 것 같아요. 근본적으로 바뀌는 데는 취약한 성격을 띄고 있어서 할 수 있을까요? 지금까지 문제점이 다 나왔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, 공급화 전략, R&D 투자가 더 활성화돼야 된다. 따라 놓친 게 있는 것 같습니다. 정부는 어떤 역할들을 해왔는지가 투자는 정부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. 세계 대박을 나눈 기술 상품으로 이어져서 히들 챔피언이 많아지는 원인이 됩니다.